안녕하세요. 장민영입니다. 제가 오늘부터 오늘의 신학공부라는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하루... 하루? 제가 가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내용 중에 공부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뭐 가르치거나 강연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때 공부했던 것들 중에 좀 유익한 내용, 소개할 만한 내용 혹은 같이 고민해볼 만한 내용을 제가 공부한 만큼, 이해한 만큼만 말씀드리고 또 댓글이나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정기적으로 연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공부를 하면, 공부를 하다가 좀 나눌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서 네.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신학공부 1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래부의 장민혁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가 잘 안되네? 네 안녕하세요 오래부의 장..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왜 이렇게 요가 안되지?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